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설레!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Hello. Hello. I'm Vanessa from Korean Updates. Who come up with the concept transformation for this new release? And how did members react and adapt to it? 뭐가 또 전쟁의 이야기인지? 누구한테 뭔가,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변화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 AB6IX 멤버들이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 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약간 요런 마음, 감정들을 담은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How do you see AB6IX in 5 years from now? 많은 에비뉴 분들과 대중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보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쁜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 AB6IX 다음 앨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